우리 손현주 선배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이번에 숨바꼭질이라는 영화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손현주 선배님의 첫 주연장 선배님이 그동안 노력한 만큼 영화가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한국 영화계에 떠오르는 다크워스죠 손현주 선배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한번 한국 영화계도 불러주고 그래주세요 현지 혼자 하지 마시고 다시 누구야 우리 형 왔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시장입니다 최고의 영화 숨바꼭질이 8월 14일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명품 내용 문정희씨가 출연을 하는데요 연구하실 때 함께했던 우리 문정희는 너무나 연기도 잘하시고 배우심도 기쁘시고 정말 그 영화에서 큰 활동을 하실 거라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대박나시길 저희 시장과 모두 기원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? 온탕아 막으라고! 네 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전미선 선배님 저도 두 작품이나 같이 해서 잘 알고 있지만 시청률의 보증 수표입니다 스크린에서도 아마 그 연기력이 당연히 보여질 거라고 믿고요 보기만 해도 믿음이 가는 배우 아니겠습니까? 숨바꼭질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뭐? 문 열어주지 마 절대 문 열어주지 마는데 알았어? 전미선 선배님 화이팅! 대한민국 명품 배우 문정희 화이팅! 숨바꼭질 화이팅! 손현주 선배님 화이팅! 현지영 화이팅! 숨바꼭질 화이팅! 손 선배님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! 남의 집에 몰래 숨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숨바꼭질 8월 대개봉 숨바꼭질 8월 대개봉 숨바꼭질 8월 대개봉 숨바꼭질 8월 대개봉 숨바꼭질 9월 대개봉